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디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의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에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위세계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일 걸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위세계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내 윗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종 다위세계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위세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길에 여호와께서 그 테카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위세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위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극률이 여기리라. 34장 바벨로 왕 너브간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로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로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저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니라.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노우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에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부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세대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서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나와 그 형제와 그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 내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그들이 가로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뱉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쳐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쳐야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쳐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로 왕 너브간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조차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의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드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왕 유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사년에 여우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카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유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족 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돼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우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이 기록한 여우와의 말씀을 금시길에 여우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우와 앞에 기도를 들이며 각기 약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우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아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대로 하여 여우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우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에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잃은 모든 백성이 여우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우와의 집 윗들 곧 여우와의 집 세문 어귀에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우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아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구하메.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세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르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뇨.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의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메.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우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이라. 가다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우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우와가 유다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차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검인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메 그가 유다왕 여우야김에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우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세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창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메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데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우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스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우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데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이라. 나 여우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데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데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데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니아의 손자유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돼 내가 갈데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돼 망령되다 하는 갈데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메.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간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디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돼 여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디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마 없어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디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하메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붙이오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성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돼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고건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일돼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일돼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일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일돼 만군의 하나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일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력헌데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 또다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셨나이다. 시디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일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없어서 하였다. 하라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입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39장 유다왕 시드기아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에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괄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아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데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게로 올라가메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데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바틀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헤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누부사라단과 환권장 누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니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의여기거든 보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의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긴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레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긴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레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눔의 세 아들 스레야와 너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산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돼 너희는 갈데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데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가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합과 암몬 자손 중과 애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할 거로돼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리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41장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의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의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너브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가려의 아들 요하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려의 아들 요하남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려의 아들 요하남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려의 아들 요하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황간을 기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하였더나 베들레임 근처에 있는 결로키암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로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려의 아들 요나안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래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극률이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극률이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양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르 내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의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메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인이라 하고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너브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용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미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억위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대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네브간네사를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네브간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애굽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44장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저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이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선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당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추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당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당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당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애굽당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당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한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한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대 우리가 한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대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의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윤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여신에게 분양하여 전제를 들으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운을 성립하며 너희 서운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여신에게 분양하여 전제를 들으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운을 성립하며 너희 서운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로 왕 누브갓네살에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부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4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대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로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46장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국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숙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누브간네살에게 패한 애국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내가 본 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미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숙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국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하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미니어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숙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국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지즘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와서 애국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국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만에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를 돼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국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맬같이 오리라 애국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국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국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개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국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암혼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고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이 정온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신혜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국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히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침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 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모합에 대한 말씀이라 완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너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대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합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해수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합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이던덕으로 올라가미여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오 그 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합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아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와의 일을 태만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합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스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금옷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합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륙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으미로다 아로엘의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 지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누보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벤무운과 그리옷과 보슬하와 모합당 원근 모든 성해로다 모합의 뿌리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조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지리니 우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합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할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지지면 미물임의 물도 말랐으미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합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합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합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합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합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합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합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합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합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합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만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합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해수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합의 살적과 환호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합이여 내게 화이 또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합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합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